1, 2, 3, 4 1, 2, 3, 4 1, 2, 3, 4 I know 명사가 생각나면 안 된다니까 동사가 생각나야 돼요 I mean Where did the Holy Spirit Right? I'm sorry You can say that also Where is the place Where is the place The Holy Spirit Sends Jesus into 대형 그것도 근데 뭐라고 했지? 우리 뭐라고 했지? 어디 온 질문이야 그건 다시 Where did the Holy Spirit Sends Jesus into The place where The Holy Spirit Sends Jesus into Was the wilderness 어떻게 자, quickly How quickly How quickly How quickly Did the Holy Spirit Sends Jesus Jesus Into the wilderness The way The way The Holy Spirit Sends Jesus Into the holiness Was really Quickly Okay Good Really fast 다음 거 How many days? 질문이야 How many days? How many days Was he How many Was he How many days Was he In wilderness How many days Was he In wilderness conveyed 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How many니까? 아니야 아니야 The number of The number of days Jesus was in the wilderness 해보고 다시 시작 How many days How many days was Jesus in the wilderness? How many The number of days Jesus was in the wilderness was 40 days 다시 시작 40 days는 복수 아니야 단수야 was를 받아야 돼요 How many days was Jesus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 What is the number of days Jesus was in the wilderness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뭘 알면 The number of days 를 알면 뭐로 물어볼 수 있어? How many를 안 물어보고 What is the number? 이렇게 물어봐도 돼 자 British English What is the number? What is the number of days? What is the number of days that Jesus was in the wilderness? The number of days that Jesus was in the wilderness 40 days What is the number of days what is the number of days 다시 Wow That's so funny but I forgot everything 다시 시작 How many days How many days was Jesus in the wilderness? The number of days The number of days The number of days 40 days 40 days 다시 남거 How many How many 자 유창한 영어 누가 잘한다고? 제일 이게 사실 영어는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아주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는 법이 뭐예요? 미국의 가장 그거예요 미국에 가자 미국 사람을 만나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그래도 영어를 조금 한다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죠? 미국 가자 아니고 뭐예요? 뭘 하자 뭘 하자 학원에 가자 그래서 학원에 갑니다 학원에 세 번째 세 번째 영어를 좀 하고 나서 단계가 있어 맨 처음에 미국에 가자 미국 갔다 와 그 다음에 학원에 가 학원에 가도 영어가 안 되거든 안 늘어요 안 늘어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나눠져 학원에 갔을 때 깨달으면 이것들이 꼭 그런 얘기예요 영어는 은사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안 가 자 영어는 뭐지? 영어는 언어요 자 언어 언어 언어는 언어는 한국말 할 줄 알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어 한국말 하는 거 은사에 있어 없어요 한국말 잘하는 거하고 못하는 차이가 있어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말 못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깜놀 특히 경상도에 많이 있댔지 경상도 언어 언어 못하는데 경상도 진짜 많아 알지? 남자들이 별로 말을 안해 그죠? 돈은 벌어오는데 좋아 제일 나쁜 경상남자 누구야? 돈도 안 벌어오고 말도 안해 죽여야 돼 그냥 장난 장난 하여튼 웃기라고 한 얘기했는데 안 웃었어 다시 아 목사님 말씀하셨다 죽이라고 그런지 이래가서 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좀 언어여 언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는 사실 공부하는 게 아니야 영어는 뭘 해야 돼?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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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가도 LA 가면 영어 못하는 거 알지? LA에 한국 사람이 백만인가 있어요 LA 가면 거기 가면 한국말 하나만 해 거기 햄버거 하는 사람도 한국말 그래서 배운 거 뭐냐면 how much is it thank you 이거야 이것밖에 못해요 여행영어 10년도 하나가 여행영어 세 번째 하는 게 있어 세 번째 세 번째 이게 필요한데 세 번째 뭐냐면 도서관에 가는 사람이 돼야 돼 도서관 도서관에 도서관에 간 다음에 미국에 가야 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어디가? 학원에 가서 내면 때려쳐 학원에 간 다음에 두 번째 가야 되는 걸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 가서 학원에서 가르친 거를 응용해서 말을 해야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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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린 도서관에서 가야 돼? 내 주위에는 미국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프랙티스를 해야 돼 책하고 같이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가능해 안 가능해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도서관에 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같이 하는 애들이 있으면 좋아 그래서 뭘 해야 돼 영어를 잘하려면 그룹 스타디를 해야 돼 근데 내가 학원에서 많이 해봤지만 그룹 스타디 하러 왔지 애들 와서 뭐 해요 연애질이에요 연애질 그룹 스타디 와 가지고 전라도 애들이랑 경상도랑 둘이 만나서 어메이 홀로벌로하게 이뻐 본 거 오빠는 나의 이상형이여? 이러고 만나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옛날에 학원 할 때 그룹 스타딜 할 때 연애 금지 시켰어요 그룹 스타딜 할 때 연애하면 무조건 좋지 않았어 그리고 남자 여자들한테 정신 교육 시켰어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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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애가 취업하기 전까지 절대 마음도 주지 마 그리고 남자들은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취업 되고 나서 그때 고백해 자 사실은 나 너 좋아해 오빠 고마워 눈물 나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야 연애 금지 연애할 수도 없어 우리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그룹 스타딜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만나면 뭐예요 서로 따라하자 내가 너하고 한국말 하면 내 비전이 없어진다 자 하나님한테 영어백으로 왔다고 했지 영어 공부하는 거 뭐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며 나한테 주지는 뭐 그랬어 콜링이라며 근데 서로가 비전을 이루기 와놓고 한국말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그냥 영어만 좀 하면 문제야 따라하자 가끔 있잖아요 우리끼리 막 영어하면 영어가 하잖아 그럼 주변 애들이 뭐라 그래 미친놈 이러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반사 그치 난 정말 미친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어를 하세요 여기서 계속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 서로가 뭐야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그 연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따라하자 하나님 따라가면 또라이가 돼야 된다 또라이가 돼야 된다 자 여러분 비가 한 번도 안 왔을 때 누가 노아가 뭘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었죠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지 그치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어느정도 미쳐있어야 돼요 알지 그럼 영어공부할 때 내가 하나님 따라간다 어떻게 돼 미쳐있어야 돼 제정신으로 하면 안 돼 그럼 못해 따라하자 I am crazy for Jesus You know I am crazy If somebody says to you You're freak Jesus freak You're so Jesus freak freak 미친놈이란 뜻이야 You're freak 해 왜 사람들이 뭐해 You're Jesus freak 너 Jesus 미친놈인지 그럼 뭐해 You say okay I am sane I am not sane 나 이성적으로 안 살아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나 이성적이 아니야 나는 I'm crazy 해봐 I'm crazy I'm crazy about Jesus I'm crazy about 하면 뭐냐면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면 미쳐 안 미쳐? 미치지 따라갑시다 불의심에 미치자 불의심에 미쳐야 돼요 불의심은 맨정신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미쳐야 돼 오늘 여러분의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를 추구합니다 그럼 미쳐야 돼요 제정신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불의심이 아니요 그냥 미쳐서 공부해야 된다 아멘? 미쳐야 돼요 자 다시 가자 아니 안 미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미쳐 좀 미쳐 가르친 사람도 미치고 배움사도 미치고 해보자 By whom? By whom? Was Jesus tempted? 뭐라고 해야 돼? The one who? Tempt Jesus Was Satan 자 후룸으로 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The one who? The one who tempted Jesus Was Satan 해봐 다시 By whom? By whom? By whom? Was Jesus tempted? Was Jesus tempted? 다시 가자 What's happening here? What's happening? What's happening?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context What is the context? Jesus was tempted For forty days 미쳤니? For forty days In the wilderness Tempted By whom? By whom? Was Jesus tempted? The one who? Was Jesus Was Wild animal 누구와 함께 계셨어? 짐승들과 무슨 상황이에요? The most terrible situation Okay? Adam's sin Okay? Adam's sin Adam's sin In the most terrible situation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담은 아담은 모든 인간의 유전자에 근원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는 뭐뭐가 있어? 원주 유전자 여러분 그거 알지? 개 개 원개 원개 안에는 뭐야? 여러가의 개가 들어있는 거 알지? 그래서 셰퍼트하고 이거 다 들어있어 원개 그래서 하나님 원래 원개를 만들었어 원개 이 원개 안에는 셰퍼트 이러고 다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 서로가 교배를 하면서 뭐예요? 완전한 게 들어와 있죠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도 뭐야? 원인간 흑인 백인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있어 아담 안에는 피카소 모차르트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럼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겠냐? 이 안에 피카소 모차르트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인간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되게 똑똑했겠지 아담이 미술을 그린 피카소 아담이 피아노 치는 모차르트 이런 거야 너무나 아름다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겠어요? 심히 보기에 인디드 굿 인디드 굿 인디드 굿 그냥 종이하라 인디드 굿이야 근데 인디드 굿한 아담은 어디에 놨어요? 에덴 동산 인디드 굿한 완벽한 행복을 가지는 어떤 곳에다가 해피한 에덴에다 놨어 그랬더니 인디드 굿한 아담이 지가 뭐야 오와 나 모차르트 나 피카소 나 나 누구지 나 아이폰 맞는 사람 누구야 까먹었어 나 스티븐 나 뭐야 스티븐 나 나 나 이거니 하더니 지가 뭐에요 완전히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되려고 타락해 버렸어요 아담은 너무 똑똑하고 하나님 너무 아담을 잘 만들어서 아담 스스로가 뭡니까 타락해 버린거에요 따라하자 멍청한게 능력이다 그런데 예수님 가장 좋은 환경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타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 어때요? 가장 더러운 것들과 함께 있었고 가장 더러운 마귀 둘러사에서 가장 안 좋은 환경에 며칠 동안 40 days 40 days에서 이런 거롱뱅이처럼 사셨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따라가자 to the end I obey to the end in any given circumstance in any given circumstance in any given circumstance 주어진 어떤 스펠링이 안 돼 어떤 환경 속에 해봐 in any given circumstance 그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in any given circumstance에요 누가 보냈니? who sent him into the wilderness I mean who sent him who sent him to the Satan who sent him to the wilderness who sent him to the wild animals God 마치 하나님이 뭐한 것처럼 뭐해요? 예수님은 버린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버림받은 예수님은 뭐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영접 받은 누구는 아담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과 명예의 권세를 추구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걸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prosperity gospel 안에는 뭐가 있어? 하나님을 버리는 게 있어요 돈 좀 버리면 뭐래요? 모짜랄 때 되면 어떻게 해? 모짜랄 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모짜랄 아마 모짜랄 때 되면 어떻게 해? 하나님 버려요 내가 잘났어 이렇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한테 뭘 줘야 돼? 내가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선물을 주셔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wilderness에요 Do you want to get rid of it? Or do you want to cherish it? 그걸 제거하려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를 cherish 뭐야? 소중하게 여기려고 기도하십니까? You got to cherish it 그래서 바울이 그게 있었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좋겠노라 따라합시다 보금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나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나는 예수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You got to be satisfied with Jesus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지? 이것은 뭐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게 침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침례 받기를 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